좀 더 내실 있고 선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틀림없이 오늘 이 심포지움을 하면서 혹은 마지막에 토론을 하면서 우리 식용곤충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같은 게 분명히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지능청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하여튼 무덥지만 멀리 예천까지 전국에서 와주신 곤충관련 전문가 여러분 모두 환영을 하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꼭 성공을 하셔야겠습니다. 하여튼 무덥